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6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심야방송 제2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야방송 2보의 첫 번째 뉴스는요 청와대 개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인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청와대 개방을 많이 약속했는데 한 명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초부터 아예 용산에서 근무하겠다 그래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취임 출범 첫날부터 지키는 사상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요 청와대가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수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연구기관들의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말하자면 청와대 개방을 최대한 더 늦추려고 뭐라고 그럴까요 수를 좀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론의 역품을 맞으니까 결국은 예비비로 꼭 묶어놓았던 예비비를 이제 오늘이죠 수요일 날 임시 공매를 통해서 일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보 공백을 핑계로 해서 청와대의 진무실리전을 반대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여론의 흐름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좀 서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 공약 이행 문재인 정권이 너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듯이 말이죠 청와대가 오늘 굉장히 고치를 하나 채운 것이 바로 뭐냐 북악산 바로 청와대 뒤에 있는 산이잖아요 북악산의 북쪽면은 이미 2020년 11월에 북측이 1단계 개방이 됐어요 북측면은 남측면은 여전히 딱 통제되어 있었는데 오늘부터 4월 6일부터 남측면에 대해서도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시민들 국민들이 말이죠 북악산을 등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몇일입니까 4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앞두고 개방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북측면에 대해서는 개방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남측면도 개방하겠다 재임중에 약속을 한거기 때문에 약속 이행 전에서 개방을 했을 뿐이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반발 비판 여론도 많아요 여하가 이번에 개방이 돼서 샘문구 안산에서 출발해서요 인왕산 부암동 부각산 남측면 안양도성 외곽 그리고 부각산 남측면 삼청동 그 구간이 쭉 이제 등산하기 좋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한번 살펴본다 라는 취지 하에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 박경미 대변인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현 수석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한테 손해 본인들이 손해예요 아 박수현 나오면 이것도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한복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박수현 수석 누가 믿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경미가 오늘 kbs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전면 개방하는 거 이거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개방한다고 하니까 그거 의식해 갖고 개방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딱 물으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사실 몇 달 전에 개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연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이 개방한다고 하니까 서두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청와대 개방 약속 당선인의 이거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각산 개방은 무관하다 부각산과 윤왕산을 전면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증반눈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 이 등반눈을 보니까 야자매트 목재 테크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청와대 개방하면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5월 10일 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 일찍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한 문제도 말이죠 자기네가 이미 개방을 했는데 코로나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0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하고 또 이 사진도 찍었다 이렇게 해서요 청와대 관람도 많은 국민이 왔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당선인한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4.3 추념식에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었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하도록 배려를 했고 공군 2호기까지 내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은요 그냥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지만 공약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치킨을 보고 뒤늦게라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취지 하에 이렇게 한 달 임기 완료를 남겨놓고 개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등산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고각산이 늘 보이는 산이라 개방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수도의 도심지를 내다다보며 걷는 둘레길이 없다 그동안 당대한 부분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이 있어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이 개방되면서 질 높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했고 한마디 해요 대통령과 등산로를 다니면서 개방 후 혹시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여긴 계단길이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1년 반 동안 했는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만든 길이다 김정숙 여사 이런 거는요 대통령 같이 동행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좋아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일정의 잔소리로 보인다 라는 점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각산 북측면도 전부 개방이 돼서 철책이 전부 제거가 됐고 남측면도요 등산로 지도를 보면 한 서너 개의 등산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내일이라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산자부하고 경기도청 이 산자부는 블랙리스트 문재인 관련이죠 경기도청 이재명 관련이죠 김혜경 자 여기에서 이제 경찰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윤호중 의원장이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자 이거 당선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보복이 취임 전에 시작된 거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런 일이 자행될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서를 하고 경쟁자 정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시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자 이 당연한 현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윤호중 의원장 이 대통령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윤호중 의원장 이거 이와 관련해서 산업불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비리 그다음에 김혜경의 법과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벌써부터 또 보복 프레임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인수위가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드디어 칼자루를 이제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백현동 아파트 뭐 다 아시죠? 백현동 아파트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했어요 이례적으로 임대 아파트만 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민간 분양을 하게 해놨고 종상향 4단계나 뛰어올렸잖아요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 그래서 이 민간사업자에게 한 4천억 원 가까운 이익을 안겨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기억나시죠? 이 옹벽 길이가 무려 300미터 그리고 높이가 50미터에 달아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미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어요 공익감사 그러니까 공익감사는 지난해 5월 달에 공익감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잖아요 여기에 공익감사를 작년 5월에 청구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작년 3월에 금강연산강포 해체 개방결정에 대해서 또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현동 과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 대상으로 사실관계 그리고 책임소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령 검토를 거쳐서 도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요 이 옹벽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질감사는 끝내고 현장감사는 끝내고 지금 보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다 끝나면 감사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요 대장동 사태와 함께 이재명의 핵심 비리 의혹 중에 하나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제 감사가 또 진행된다는 점 이루어졌지만은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조국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부산대학에서요 오늘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조 장관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소송 대리인이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취소 결정을 했는데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뭐라고 시장하고 있냐면요 문제가 된 경력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게 누구의 의견이냐 부산대 입학 전용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해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부유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집행정치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집행, 말하자면 취소, 합격 취소로 인해서 실현되는 공익이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도 입학 취소 결정이 났으면 즉각 소송을 걸지 말고 전부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입학시험을 쳐서 의사가 되든지 이게 정상적인 길이다라고 제가 평가한 바 있는데요 역시 조국답게 역시 소송으로 지금 내닫고 있습니다 이건 뭐 패소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요 또 자기의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허슴치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가불선진국 북토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검찰개혁문제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한마디로요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요 즉 법무장관의 수화주의권 폐지하는 거 요즘 공약으로 내놓고 이거는 이제 인수위에도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주의권 폐지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공을 만드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를 통한 검찰총재가 아닌 검찰이 자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은 준검사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이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누가 검증할 것이냐 그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검증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할 때요 인사검증 제대로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0여 건이 넘잖아요 검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 그런데 인사검증 없으면 민정수실이 없으면 인사검증을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조국 정말 뻔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비판하느냐 국가 지도자는 통합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갈라치기 전략을 썼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면서요 사회권 결핍과 저개발 상황을 제도 개선으로 몰고 하지 않고 패미, 여가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열한 정치 전략이다 자, 이게 그야말로 조론한 분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 정도로 해서 조국 조국이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에 대한 비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요 딸이 입학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황희두 노무현 재산 이사 바로 이 사람이요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강한 반방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서겠느냐 그러면서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달라는 게 편파적인 거냐 주변인까지 백군대를 앞서 수색하며 여론전을 펼쳤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 앞에서 침묵하는 게 공정정의 상식인가 그러면서요 또 여기에서도요 김건희 씨에 대한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찍어 내리면서 김건희 씨 논란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 중에도 이 사람은 이제 선대위 디지털 태변인을 맡았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조국 사태 반성과 관련해서 미진학 내 이승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불만을 표출한 사람이 바로 황희두 이사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또다시 조민 입학 지수와 관련해서 조민 입학 지수하고 김건희 씨 논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도대체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 되어있는데요 끝까지 지켜보라고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끝까지 지켜보면 어디에서 조국 사태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김정숙 여사 옷값 해명에 관해서요 하나씩 둘씩 거짓말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젤로 사비로 냈다 그런데 이 사비가 카드로 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세금영상 계산서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안 가지고 있어 영수증을 요청을 아예 안 했어요 이 말이 계속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또 이 해괴방식한 일이 벌어졌나면요 아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경주 세무세 말이죠 이 옷을 판 한복 장인하고 그 다음에 구두 장인 구두 판매사 이 두 사람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탈세를 했다 그 부가세와 종합소득을 탈수한 의혹이 있다 이거를 이거를 말하자면 경주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 신고를 해서 경주 세무서가 보사에 나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복을 판매한 분과 그리고 구두를 판매한 분 너무나 황당한 소리다 그러면서 탈세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아무리 뻔뻔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탈세 의혹 둘 다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적도 없고 너무나 황당한 소리다 그 이상 황당한 소리를 하지 말라 이런 지금 반박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뉴델리에서 뉴델리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매체죠 뉴델리에서 오늘 지금 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과연 누가 이거를 신고를 했는지 신고자의 말하자면 정체에 관해서는 일체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지나면 결국 신고자도 알려질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종 여러분 이것으로 저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문하러 owitz musun? 예